그리고 저희 아빠가 레몬형 패션 시작 유행은 돌고 돈다죠 금목걸이에다가 역시 우리 아빠는 패션 리스트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의 뒷모습과 저의 저는 옛날에 엄청 완전 저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옛날에 기억이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엄청 좀 많이 아빠한테 어리감 많이 부린 그런 아들이라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